Q. JYJ의 채널 저희 JYJ의 공식 채널 드디어 첫 영상이 공개가 되네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?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저희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 중에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돼요 근데 한마디로 아, JYT의 팬분들이 이 기록 수만큼 있다라는 그 증거를 한마디로 모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 클릭수가 딱 1000건이라 그러면 저희 팬분들은 1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어? 저 10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없는 거 같은데 진짜 변했네요. 정상에다 무덤을 갔네 진짜 1000명까지 해보시고 아니 그 아, 왜냐면 유튜브의 공식 채널의 영상은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1000명분만 있어주면 진짜 정상은 나 미치지 않고 진짜 제가 사실 제가 백분이어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아, 워낙 많으니까 이용자가 많으시니까 미혼자가 정말 미혼자가 아니 진짜 조회수가 억대가 되는 조회수 있잖아 유럽에서 저희는 뭐 그렇게 바란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해 주신다면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넌 전화오겠죠 에이 경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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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정을 찍는 거예요 경험 여러 번 지정하면 지정을 찍어봐요 잠깐만 저 전화가 인구도 경험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한 분이 한 분만 찍으면 땡이에요? 아니 그건 아니죠 계속할 수 있죠 누르는 모습 때마다 네 그러면 한 분이 10분 정도 조회수가 10분인가요? 100분씩만 넣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친구로 부르면 지민입니다 아가씨 조심해 두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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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씩